그룹 오후 2시 퇴견의 컴백 티저가 공개됐다. 오후 2시은 오는 28일 정규 7집 거스트 NUST 발매를 앞두고 19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퇴견의 개인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같은 날 정오에는 비주얼 필름과 티저 이미지를 추가 공개했다. 퇴견은 밤과 낮에 불협한 대비를 비주얼로 표현했다. 비주얼 필름과 라이트 버전 이미지에서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차분하게 내린 머리로 부드러운 매력을 뽐냈다. 앞서 공개된 다크 버전에서는 피지컬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시스루 셔츠와 수트를 입고 이마를 드러낸 헤어스타일로 성숙미를 뽐냈다. 오후 2시은 컴백을 앞두고 인기에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관심을 받았다. 최근 SBS 웹에는 문명특급 컴눈명 스페셜에 출격해 2021 버전 우리집 무대를 최초 공개하면서 팬들의 영혼을 현실로 이뤄냈다. 지난 12일 문명특급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해당 무대 풀 버전 영상은 공개일주일 만인 이날 정오 기준 조회수 367만 회를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한편 6인의 완전체 오후 2시은 장도영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신곡해야 해로 약 5년 만에 컴백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